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부대에 가르침을 주십시오. 북쪽의 조조는 천자를 향하고 산하를 호령하며 남쪽의 송골은 3대에 걸쳐 강동을 다스려 형주를 차지하며 천의의 땅인 서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안을 셋으로 나낼 것입니다. 불러나라! 정군 최강이다! 불러나라 모두! 하긴 그리 못났으니 아버님이 내게 대권을 물려주셨겠지. 우리 조조를 물리쳤어. 이젠 니놈 차려다! 흠! 견이라 합니다. 불러서지 마라! 싸워라! 싸워! 이리 와! 이리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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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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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인없듯! 조주가 오는 어떻게 해요? 일참 줄까요? 괜찮습니다. 조주군이 쫓아온다. 며칠이나 걸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없으면 참 웃게 달렸어. 반드시, 아버님, 웨넥엘다. 여기에 기다치다! 그렇네! 연인 장비다! 자신놈은 모두 나와라! 자신놈은 모두 나와라! 아무도는 강동이다. 천하가 이 조주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들을 포함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 바로 이것입니다 장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감동을 점유하도록 반드시 수전을 치러야 합니다 지형과 기후를 잃지 못하게 적 máquinas 으악 쓰읍 쓰읍 그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